메디브 님이 없으면 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인아 그 상대는 카라잔의 휴게실 춤추는 것 아닙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내 군대와 맞서 봐라 시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호의된 것 같군요 식사를 준비하자 어서 먹어라 차 한잔 하겠어 쏟아버렸어 어서 먹어라 어서 먹어라 너도 잡시 너도 점심! 모두에게 점심! 어서 먹어라! 암프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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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먹어라 안풀어 신혼잔 하겠어? 저건 꽤 비싼 거에요 어서 먹으라 어서 먹으라 어서 먹으라 진짜 어서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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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난장판이 되었군요 메디브님께서는 마법을 부여한 이 거울에게 손님들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인님이 없으니 이젠 제인아 그 상대는 마법 거울 아이 반가워 후회하게 해드리죠 네 군대와 맞서 봐라 우와 너 정말 못생겼다 이봐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라고 네 건 뭔데? 중앙광전사? 언젠가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언젠가 그시 장범 장범 댁에 그 카드를 넣은 거야? 싱프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음 넌 아니아 인도인 야 아 아 으흐흑 아 으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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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오염된 놈만큼 냄새라는 예상이야! 저런 놈이야! 아주 어여쁘게 얼어붙었구나 아주 어여쁘게 얼어붙었구나 네파리우스님께서 곧 오실 텐데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벌써부터 두렵군요 네파리우스? 아! 검은 바위산에서 탈탈 털린 그녀석? 하하하하하하 먹찜 못 가져간다! 먹찜 못 가져간다! 오로라! 오로라! 오염된 놈만큼 냄새라는 예상이야! 오염된 놈만큼 냄새라는 예상이야! 하하! 저런 놈이야! 세상에 얻어낸! 으아악! 오로라! 걸어라! 한계가 느껴지는가? 한계가 느껴지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법 또한 하나의 게임입니다. 얼어라! 야! 이건 다 안치기야! 다시 해! 다시 하자고! 훈련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오페라 격장에 도착할 겁니다. 하... 메디브님께서 또 제스마를 밖에 꺼내주셨군요. 이건 좀 난감하겠습니다만... 흰색 킹! 그 상대는 검은색 킹!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 각오해라! 제스말들은 손님의 턴이 끝날 때 자동으로 공격할 겁니다. 상대방의 말 사이에 있는 제스말들은 양쪽을 모두 공격한답니다. 안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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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손님들이 바깥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페라 극장이 거의 도착했지만 서둘러야겠군요. 안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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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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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션! 체크 안팔찬 반팔샵! 체크 체크메이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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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대단하시군요. 이 정도라면 파티가 시작하기 전에 타베이터가 시작됩니다.